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위가 전체 전공위의 90%에 이르는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듣게 된 가운데 정부가 미복귀 전공위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본격화했습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싱으로 불리는 유영화 변호사를 대구 달서갑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서울 강남경에 공천했습니다. 서울 강남과 대구 등 보수 강세 지역 5곳은 국민 공천을 받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해 사천 논란이 불거진 권양엽 전 청와대 비서관의 전략 공천을 철회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는 통천에서 함께 승리하자며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에선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를 사실상 결정짓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바이든 대통령, 공화당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변 없이 1위 자리를 굳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정시는 애플 등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인 영향 등으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고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04% 하락했고 스탠더드 앤드포스 지수는 1.02%, 나스닥 지수도 1.65% 떨어졌습니다.